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세월 따라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마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삶이 엄청나 대단하고 또 엄청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는 실망을 하고요. 또 살다가 보니까 어때요? 이게 무엇인가? 내 삶이 이것뿐이 안 되는가 하는 가끔은 시리에 빠져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마음을 먹는 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내일 일을 보장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밤새워서 고민을 한다고 해서 별반 커다랗게 금방이라도 나아질 것도 없는 것이 아마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얼마를 지나고 보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힘겨운 마음이 어떤 나의 삶에서 어려움과 더불어서 어떤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옆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허무감마저 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도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요. 단 한 번뿐의 삶이고요. 우리 각자 자신이 책임을 지고요. 자신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죠. 세상이 비록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한 아무리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도요. 우리는 힘에 겨워서 쓰러지지 말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한다거나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극복을 해서요. 허리를 펴고 이마에 흐른 땀을 넉넉히 닦으면서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야 하리라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울자님들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나와 인연된 모든 주변을 사랑하고요. 힘찬 내일 여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79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상계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무상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무상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어떤 불교 의뢰 과정에서 읽혀지는 것인데요. 무상한 현실에 대한 어떤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지요.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삼법인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재행무상인데요. 바로 이러한 어떤 무상함을 설에서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무상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편적으로 예경한 뒤에 발언문 또 어떤 불도수행의 기회를 올릴 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영가님들에게 돌아가신 영가님들에게 무상함을 설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상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반에 드는 그런 중요한 분이고요. 또 고해의 고통의 바다인 험난함을 넘게 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 바로 일체 어떤 부처님이시든 이 괴로 인해서 열반에 드셨고요. 또한 일체의 중생도 이 괴로 인해서 고해를 뛰어넘게 된다는 그런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영혼들에게 부처님의 무상 전개를 지킬 것을 권하고요. 우리 육체의 모든 부분은 지수와 풍 4대로 돌아가고 결국 이 4대 또한 머무르지 않고 인연의 법칙 따라 움직여간다, 변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무상하다는 것은 없을 문제에 항상 상자를 쓰니까요. 세상에 항상하는 건 없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어도 지수와 풍으로 다 돌아가지 않아요. 뼈와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 물기는 물로 돌아가고요. 열기는 불로 돌아가고 냄새는 바람으로 돌아가고요. 또 각자 그렇게 4대로 돌아가면 그 4대 역시 멈춰있진 않을 것이오요. 물이 된 것은 흐르기도 하고요. 스미기도 하고요. 흙이 되는 것은 또 바람이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요. 불기나 이런 것은 불기끼리 모아지기도 하고요. 냄새는 또 바람 따라 흘러다니기도 하고요. 계속 변화되는 이런 이치를 우리는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요.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알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밟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건데요. 밟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무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밟지 못하다. 무명이다. 우리는 밟지 못해서 무명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예요. 이것을 열두 단계로 나누어가지고요. 일어날 어떤 기자를 쓰고요. 인연년자를 쓰지요. 연기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기쁜 마음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어제 저녁에 드셨던 어떤 술 때문에 아침에 힘들게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실 테고요. 그러면 그 원인에 따라서 아침에 형성되는 게 과고요. 또 아침에 우리가 만든 원인에 따라서 나지나 또 역시 그런 어떤 인연에서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는 것 이런 과정을 우린 연기라고 하는데 우리 삶이나 세상의 모든 만물이 바로 이런 연기의 법칙에 위배됨이 없이 연기 따라 인에 따라 만드는 원인에 따라 연과 과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연기법이다. 이렇게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들 뭐 깨달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요. 바로 연기의 이치예요. 이 연기의 이치를 이제 12단계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놓은 것이 우리가 12연기다 또는 12인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도리를 설한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무상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귀절에 보면 바로 영가님이 영혼이 부처님의 무상정기 항상 변한다 하는 이런 깨끗한 바른 이런 이 질을 알게 되면 극락에 황생한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무상계죠. 그래서 무상계 처음에 보면은요. 부무상계자 이별 반지 오문이요 월고 해지 자항이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부무상계자다 라고 했어요. 부 무상계자다 바로 무상의 어떤 이치를 아는 자는 무상의 이치를 터득하는 자는 또한 무상계에 입문하는 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상계는 바로 무상의 이치를 터득하는 자를 무상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항상 우리는 하지 않고 변해간다는 이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나이지만 과거에 어려서 내가 있고요. 성장해서 내가 있고요. 또 지금의 내가 있고요. 또 저같은 경우는 출가를 할 때 내가 있고 출가의 수행생활을 할 때 내가 있고요. 또 지금의 내가 있는데 똑같은 나이지만 연령도 다르고요. 그죠? 모습도 다르고요. 또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들 공량을 하시지요. 음식을 드시지만 매일 같은 반찬을 놓고 먹는다 해서 변화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같은 반찬을 드시더라도요. 밥을 뜨는 속도가 다르고요. 드시는 양이 다르고요. 또 반찬을 드시는 양이 다르고 순서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항상 변해간다는 약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치를 알게 되면요. 이별반지 오문이다. 바로 열반에 들어가는 중요한 문이 된다. 무상견은 열반에 들어가는 중요한 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니르바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니르바나라라고 하는 것은 끈다 분다 해가지고 불어서 끈다를 나타내는데요. 결국 불어서 끈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화기를 없앤다는 약이에요. 화를 없앤다.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없앤다라는 약이죠. 화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때요? 심한 병에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어때요? 화가 하나 있을 때를 그 화가 심장에 붙어 있으면 심화가 되고요. 또 간에 붙어 있으면 간화가 돼요. 또 위에 있으면 위화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화가 어떻게 돼요? 하나였을 때 우리가 단속을 하지 못하면 두 개가 되죠. 두 개가 되면 염증염자가 되는데요. 간에서 하나일 때 잡지를 못하고 두 개가 되면 간염이 되는 것이고요. 위에서 하나일 때 그걸 잡지 못하면 위염이 되죠. 또 폐에서 하나일 때 그 하나를 잡지 못하면 폐렴이 되고요. 역시 두 개였을 때 염증이었을 때 잡으면 우리의 어떤 삶에는 건강에 큰 문제는 아니죠. 좀 대근해서 그렇지만 세 개까지 갈 때 그때까지도 우리가 그 화를 다 쓰지 못하면 화가 세 개가 되면 화가 세 개가 되면 경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암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화자 세 개를 놓고 병 뚜껑을 씌워놓으면 병병자 뚜껑을 씌워놓으면 바로 암이다라는 경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건데요. 우리는 세상에 변하는 이치를 알면 바로 이러한 열반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 열반 즉 불어서 끈다니까요. 항상 고요 적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어떤 문이다. 표현을 넣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무상의 이치를 알면요.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거사님이나 보살님들하고 어떤 여건을 놓고 보면 항상 사랑하고 항상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해서 사실 만나지만 좀 지나다 보면 부럽 화음이 생기고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해서 만났지만 사실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이 재반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짜증도 나고요. 속상함도 생기고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이러다 보면 존경스러웠던 사랑스러웠던 상대가 경멸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정도에 지나치면 원수 같은 생각에서 내가 어쩌다 저런 원수덩이를 만났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결혼할 때 항상 행복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예요. 항상 행복할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번뇌하는 날도 많고 고통스러운 날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또 형성이 되고요. 애초에 당신 너무 사랑해요 하고 했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변해서 싫은 감정이 원수 같은 감정이 들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살이가 기쁘고 슬프고 즐거운 괴로움이 교차가 되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려운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세상은 항상 변하니까 오늘은 사랑하지만 내일은 싸울 수도 있고 내일은 타툴 수도 있고 내일은 싫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엔 다시 또 좋아질 수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은요. 설령 뭐 좋아지지 않거나 싸울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은 다 그런 거지 하고 속상함이 없는데 항상 사랑하고 행복할 줄만 알고 있다가 불행해지면 속상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짜증도 나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한 속상함도 생기지 않아요? 바로 이런 이치를 무상의 이치를 변하는 이치를 항상 알게 되면 화날 일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에요. 화날 일이 속상할 일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그래서 무상계의 이치를 알면 이 멸반지 오문이라 바로 열반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문이 되고요. 또 월고해지장이라 그랬어요. 월고해지장이라 월고 월고다는 것은 바로 고를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고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월고해지장이라 월고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의 바다를 뛰어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 얼마나 많은 세계이면 이 세상을 고해라라고 부처님께서 하셨느냐 하면은요. 세상을 살면서 보면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여러분들 누차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했지만은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은 전부 고통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해서 고성제를 설했고요. 또 그 고통은 어디에서 형성되는가를 살펴봤더니 바로 집착 때문에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집성제를 설하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고 볼 때 그 집착을 없애야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집착을 없애고 그 집착은 바로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멸성제라고 해요. 그럼 그 집착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정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바른 노력을 가지고 또 바른 기억을 하는 이런 어떤 정견 정사 정어 정행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그래서 8가지 정도를 터득해야 그것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릇은 우리가 집착을 없애기만 하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했는데 그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8가지 정도를 수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고통이 얼마나 많아서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우리 삶에서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도 생로 병사의 고통을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고통을 보면 태어나는 고통이 있고요. 또 태어났으니까 늙는 고통이 있어요. 또 늙어가니까 어때요? 병드는 고통이 있단 말이죠. 또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면 죽는 고통이 있죠. 또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구부득고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내가 아무리 가지고 싶다라고 해도 헤어져야 되지 않아요? 레벨 이고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요. 어떤 정말 싫은 사람과 만나야 할 때도 있고요. 싫은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정말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그런 원증 회고가 있어요. 대략 우리 삶에서 살펴보면 대략 여덟 가지 고통이 벗어나는 건 없는데요. 그 여덟 가지가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통이 바다와 같이 널떠라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고통의 그래서 우리는 유럽 어디에서 조사한 바에 제가 어떤 책을 잠깐 봤는데 우리 인생을 80년 정도로 삶의 기준으로 잡을 때 과연 우리가 마음 편하게 넉넉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80년 인생 살 때 8시간 10분뿐이 편한 날이 없다라고 어떤 조사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80년을 사는데 우리가 8시간 10분뿐이 편안하게 웃을 수가 있다. 8시간밖에 웃을 수가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 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면 웃을 수 있는 시간이 80년 가운데 8시간 10분 정도 뿐이 아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무상의 이치 항상 하지 않는다 이치 오늘 돈을 벌었다가도 내일은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내일은 약할 수가 있죠.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오늘은 사랑하는 사이라도 내일은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좋은 것 아니고요. 항상 나쁜 것 아니고요. 또한 항상 부자도 아니잖아요. 권불 10년이요. 화문은 11옹이라. 꽃이 또 항상 피어있는 거 아니에요. 꽃은 열을 가기 어렵고 권세는 10년 가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어때요? 돌고 돈다는 말이죠. 이 지구도 돌고 있고 낮밤이 형성되는 게 도는 거 아니에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한 바퀴를 돌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1년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부기빈천이 흑망성세가 계속 돌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있고요. 세상은 항상 변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상의 이치여요. 그래서 무상의 이치를 터득한 자는요. 바로 이별반지 용훈이요. 열반에 들어가는 중요한 문으로 들어온 것이고 또한 월고해지자항이라 바로 고통의 바다를 벗어나는 자항이라 바로 자비의 배로다라고 했어요. 자비로운 배로다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때요? 여러분들 무상의 이치를 알면요.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죽지 않아요. 죽었다고 속상해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죽기 때문에 또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요. 태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또 태어나지 않으려 하면 죽지를 않아야 되죠. 또 어떤 분들은요. 아까도 제가 우리 북명동에 청주자비정사 오늘 목요일 법핸도를 녹음을 제가 하는 중인데 법회 때 해도 제가 법문에서 얘기를 했지만요. 태어나기 싫으면 죽지 않아야 되고요.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않아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늦지 않기를 바라고요. 병들지 않기를 바란단 말이죠. 우리 청주 매주 목요일나라는 법회에서 제 법문을 했지만 우리 불교 수행과 수행 아닌 것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들 자식 잘 되고요. 남편 잘 되고 돈 잘 벌고 집안의 복락이 형성이 되고요. 재앙이 오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 때문에 절에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 어떤 불교 수행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대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그거 빌로 절에 다니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한 절에 계신 전법사님들과 스님분들은 그렇게 해주겠노라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불교 수행의 목적은 번뇌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죠. 무명 번뇌. 그건 바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혜를 깨치는 것이 불교 수행의 첫째 목적이고요. 둘째는 동체대비사상 동체사상을 깨치는 게 두 번째 수행이에요. 나와 너가 없고요. 우리 전부 하나고 동체다라는 이치를 알면 내 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요. 내 남편 내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요. 내 따위나 내 돈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어요. 그것만 해도 번뇌가 얼마나 없어지겠느냐는 얘기죠. 또 그런 이치를 터득하는 게 다 지혜인데 지혜를 터득하면 번뇌가 없어요. 그런데 흔히들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면서 하는 일 잘 되게 해주고 취직 잘 시켜주고 입시 합격 잘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고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 번뇌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번뇌의 씨앗이 되죠. 하나 이루면 어때요? 더 하나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고요. 또 하나 채워놓으면 더 많이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돈도 벌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집도 하나 사면 그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집으로 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번뇌가 끊이질 않아요. 우리 불교수행은 번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혜를 터득하고 동체대비 사상을 터득하는 건데 그거는 바로 번뇌를 만드는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수행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이제 다음 달이면 한 달이 채이지 않 남았는데요. 수능이요.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우리 보살님들 전부 기도하고요. 교인은 교인들대로 또 불자는 불자들대로 좋다는 절이나 큰 절이나 기도도나 다니면서 기도들 다 하시지 않아요? 거기에서 저는 좀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과연 부처님께서 우리 공사상을 보면요. 한쪽에서 돈을 벌면 한쪽에서 망하잖아요. 한쪽에서 망했다고 하면 또 한쪽에서는 돈을 벌고 한쪽에서 음식을 버리면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모자르는 거 아니에요. 남아 돌아가서 버리면 부부가 고스톱을 밤새도록 치면요. 딴 사람 있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 가족적인 여건에서 보면 본전 아니어요.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인천 앞바다를 다 흙으로 메워도요. 땅으로 보면 늘어나지만 물이 줄어든 걸 보면 본전 아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커진 것도 아니고 주위가 커진 것도 아니고 그런 이치를 보면 내 자식이 합격되라고 여러분들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 자식이 합격되면 어떻게 다른 집 자식은 떨어지라는 이야기예요. 떨어지라는 이야기. 그러지 않아요? 떨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어때요? 제발 좀 많이 망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많이 망할수록 내 자식이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부처님께서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남의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과연 부처님께서 우리 집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빌으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됐든 무상계를 하는 것은요. 무상의 이치 변하는 이치 이런 이치를 알면은 바로 스트레스나 황할 일이 없다. 고여청량한 고여정멸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열반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문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치를 알면 고해를 벗어나는 자비로운 배에 오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무상계 첫 항목의 시간이 금방 같네요. 우리 불자님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온 것 같고요. 저도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을 접해보았는데요. 항상 의문으로 남고 항상 석연치 않음으로 자리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흔히 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하는데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에는 고마움으로 자리했던 분들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날에는 서로가 앙금을 남기고 돌아서는 그런 여건인가 하면요. 마치 상대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애절한 만남이라도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또한 두 번 다시 접할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요. 평생이라도 함께 할 것 같은 동료도 어느 날에는 서로를 헐뜯고 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의 미소 속에는 어때요? 자신의 이득이나 명예를 위한 그런 칼이 숨겨져 있고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어떤 느끼거나 보이지는 그런 손실이나 불리함이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가깝든 부모나 형제지간에도 하루아침에 적이 되기도 하고요. 삶의 허탈감이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에서요.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알고요.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넘기지만 않아도 세상이 참으로 많이 편해질 것만 같은 생각입니다. 안타깝한 마음을 가지면서요. 우리 불자님들, 인연되어진 모든 분들과 함께 행복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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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